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28번 시작하겠습니다. 클라라 발토는 was born, be born, 수거죠. 태어났어. On Christmas 날 아까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1821년도에 또 넓은 장소죠. 그 다음 메사추세스에서 애 나이를 나타내요. At the age of 17, 17살에 발토는 시작했는데 to work, 목적어. 일하는 것을 애지는 자격이겠죠. 로서겠죠. 학교 선생님으로서 in summer school, 여름학교에서 그리고 나중에 결정했는데 to get, 얻는 것을. Degree는 대학 학위 학위를 in 교육에서 교육학. 발토는 갔는데 to college, 대학을 자체자 계속 많이 나오네요. 뉴욕에서. 그리고 졸업했는데 1851년도에 발토는 일했는데 at private school 개인 학교죠. 사립학교에서. eventually는 결국 열었는데 그녀 자신의 학교를 in New Jersey에 1853년도에 after that, 그것 후에 자신의 학교를 만든 후에 그녀는 일했는데 for the government office 공무원직 오피스가 사무실이 아니고 공무원직장 일자리를 보통 오피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워싱턴 DC에서. where 여기서 문법 주의하시고 그곳에서 발토는 fired 되었어요. 수동이죠. 해고되었다. 단지 왜냐하면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에. it make 그것은 하면 안 되겠죠. 여자라서 해고된 것 만들었어. make 그녀를 싸우도록 사역동사 동사 원형 썼죠. 주의하시고 for the right는 권리 권리를 위해서 of 여자의 여자가 to be treated 여기서도 중요한거 나왔네요. 투부종사 형용성어법이죠. 어떤 권리냐면 to be treated 비동사 pp 대접받게될 equally 빈칸 주의하시고 이 권리하면 동등하게 in a workplace 일하는 곳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되겠네요. 이렇게 가야되겠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되겠다. 죄송합니다. 버벅거리고 있어. throw out 하면 내내 뭐 내내 시빌 월 내전 대전 아니고 내전이죠. 내전 시민전쟁 내내 벌톤은 널스드는 널스가 하는건 뭐에요? 간병했다 그 다음에 간병은 누구에요? 간병 했는데 운디드가 과거 무사에요. 상처를 받은 soldiers 군인들 군인들이 back to 다시 돌아가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become known as 혹은 became known as 수고로써 알려졌다. angel of battlefield 배틀필드 전장의 천사로써 while while she was 생략구조 혹은 while she traveled 바울드도 되고 여행하는 도중 오버시즈는 해외 해외를 발톤은 배우학교 배우도 안맞은 알게 되었는데 organization 조직 조직인데 콜드가 과거분사로 뭐뭐라고 불리는 조직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뭐라고 인터내셔널 국제 적십자 라고 불리는 데를 she 발톤은 b로 써야겠다 원했는데 to bring 목적을 가져오는 것을 그 조직은 뭐에요? red cross rc로 쓸게요 to 어디로 미국으로 e2 이것은 투코론에서 걸렸다 필요하다 뜻이에요 alarm of 며칠 많은 노력이 그러나 발톤은 마침내 founded 설립했다 설립했다 아유 잘 안되네요 자 미국 red cross 적십자를 1881년도에 그래서 이 아줌마고요 그래서 우리 알파고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면서 여성인권운동가였고 그리고 미국 적십자를 설립했던 바톤